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7월 학평 해설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9월달 모평을 앞두고 좀 공식적으로 우리가 치르게 되는 마지막 시험이고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 열심히 이제 갈고 닦아가지고 9월달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문항이 막 지독하게 어려워서 난도가 엄청 높아지는 형태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시험 자체가 막 마냥 쉽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작년 수능이라든지 6월달에 비교하면야 당연히 쉽지만 뭐 그런 거보다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등급컷이 1등급이 47점인데 2등급이 42점이라는 거는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극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이제 쉽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지만 이제 극상위권이 아니라 좀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시험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는데?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문항이 지독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고난도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난도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만만하지는 않은 난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문항이 막 엄청 어렵진 않아가지고 커트라인이 낮아지진 않았는데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이나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난도 문제들이 쭉쭉쭉쭉 배열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틀리게 되면은 좀 확실하게 변별이 되는 그런 이제 시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그러면은 우리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이죠. 가의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좀 트리키했죠. 이거는 뭐 내용적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말장난이 좀 있었던 하지만 충분히 평가원에서도 왠지 나올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말장난을 다루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위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당연히 칸트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인간에게 도덕적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생명체가 지닌 목적 추구적 능력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대지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난명하고 있다. 대지를 우리가 속한 생명 공동체로 바라보면 사람과 존중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레오폴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A 기억입니다. 인간이 식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칸트 무조건 동의할 거고요. 레오폴드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할 거고 테일러 같은 경우에도 생명체기는 하지만 우리 불간소 불침해 의무가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이 때때로 식물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셋 다 동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은입니다. 모든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일단 내재적 가치를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지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레오폴드니까 일단 레오폴드가 무조건 틀렸겠죠. 전일론자인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맞다고 대답할 수가 없고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생명 공동체는 가치를 갖지 못하지만 모든 생명체는 가치를 가지니까 테일러 입장에서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 요 니은에서 칸트가 동의할 수 있다라고 찍은 친구들 굉장히 많겠죠. 근데 칸트가 동의할 수가 없죠. 왜냐? 모든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지만 그것이 모든 생명체와 달리 즉 나머지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녀야지 이 선지에 지금 동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칸트가 여러분들 동의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이죠. 유기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유기체가 아닌 존재들 그러니까 무생물을 말하겠죠. 유기체는 보통 생물체를 말하니까요. 유기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칸트 거부하겠고요. 테일러도 생명까지만 존중하니까 거부하겠죠. 레오폴드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도덕적으로 무능해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물중심주의자부터는 대체로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동물중심주의자 생명중심주의자 생태중심주의자들은 대체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동물은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도덕적으로 무능력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레오폴드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거고요. 칸트는 도덕적 무능력자가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할 테니까 이렇게 을병이 동의하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D는 을병이 동의하는 주장이니까 맞고요. 디귿은 지금 C인데 지금 병만 동의하고 있어야 되니까 맞고요. 니은은 B인데 지금 을만 동의하고 있으니까 맞고요. 셋 다 동의하니까 기억은 틀렸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여러분 정답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